롤도 세대 아니죠? 유민태진 씨는? 아니에요. 그냥 토요일에 공부했죠? 저랑 같은 세대네. 굉장히 어린 척 하는데 같은 건 아니에요. 이름도 무시무시한 불주사. 어깨에 불주사 자국 있으면 아재다. 있습니까? 어깨? 있습니다. 여기 옆에 있어요. 그래요? 저는 보통 크기보다 좀 작아요. 그래요? 안 보여요. 어깨만 시스로로 입고 계셨네요. 안 보여요. 시스로로 불주사 자국이 보이겠습니까? 아니에요. 저도 있긴 한데. 저도 되게 작아요. 귀엽게. 맞았을 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가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? 아, 저 기억이 나요. 진짜요? 불주사가 엄청 아프다고 형이랑 나이 많은 저보다 형들이 동네 형들이 엄청 아플 거라고 겁줬는데 마실 때 따끔하네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. 어릴 때부터 허생아. 다음은요. 저장.